셀트리오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기초의약물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체입니다. 셀트리오는 2024년 2월 29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 42% 하락한 17만 9천 5백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30일 대비 약 0.0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1월 2일 24만 1천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10월 5일 13만 1천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1월 2일 59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9월 19일 18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셀트리오는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5, 0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기인은 14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25만주를 순매수고, 외국인은 1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7일 가장 많은 23만주를 순매수하였고, 2024년 2월 29일 가장 많은 38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0.75%에서 약 23.2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1월 11일 약 100%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24일 약 19.4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조원이며, 2015년 6,034억 대비 약 281.91%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336억원으로, 2015년 2,589억 대비 약 183.3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1.84%입니다. 순이익은 약 6,096억원으로, 2015년 1,582억 대비 약 285.19%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6.46%입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43.15배이며, 지난 2015년 60.02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28.11%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5.87배이며, 지난 2015년 5.25배에 비해 약 11.87%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9.3%, ROE는 13.61%입니다. 셀트리온의 시가총액은 39조 1,835억원으로, 삼장사 기준 8위, 코스피 종목 기준 8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매출액은 2조 3,044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93위, 코스피 종목 기준 179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336억 8,45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4위, 코스피 종목 기준 63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순이익은 6,96억 8,19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52위,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제조업 기준 2위입니다. 지난 3년간 셀트리온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2년 2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5월 15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하락 추세, 2023년 7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상승률이 예측됩니다.